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, 넌. 어떻게 안 변해, 20년이 지났는데. 아니야, 방부제를 먹고 사나. 진짜 안 변했어. 여전하네, 나천일. 아직도 잘 웃네. 정말? 보람 오빠가 나 좋아한다고?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.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내 짱남이 날 좋아한다니. 웬열, 웬열? 확실한 건 모르고 그냥 내 느낌이 그렇다고. 네 느낌이 그러면 맞겠지, 뭐. 그런데 넌 언제부터 다시 학원 나올 거야? 곧? 윤희랑 둘이 다니기 심심해. 빨랑 나와. 알았어. 다음 달에 등록할 거야. 나이키, 너 요즘 너무 먹는 거 알아? 내가 요즘 청장기잖아. 너도 먹을래? 난 됐어. 너 나 많이 먹고 쑥쑥 커. 어? 윤희 온다. 벌써? 안녕, 윤희. 칠칠 맞게 이게 뭐냐? 뭐 묻었어? 우유수 형. 넌 좀 말 좀 해 주지. 그래도 이뻐. 오, 닭살. 축제 공연연습 다음 주부터고 일단 우리 띠곡은 정해졌어. 오빠야 알지? 응, 알아. 다음 주까지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게. 학원 늦겠다. 가자, 고객. 그래. 이키야, 이리 해 봐. 다음 해 봐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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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